그 다음에 이제 별자리 이름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해 드릴까요? 이 별자리는 분명히 우리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었지만 오늘날 국제천문연맹에서 IAU에서 전부 서양 것으로 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것으로 다 통일이 됐는데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오피우코스라는 별자리가 있었어요. 이 별자리는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왕인데 이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왕들은 좀 격이 낮아요. 그래서 뱀을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번역이 되다가 땅꾼자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문학자 중에 돌아가신 유경로 교수님이 계셨어요. 유경로 교수님이 아니 유럽에서는 왕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땅꾼이라고 하느냐 너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이 신조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무슨 별자리가 됐냐면 뱀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신기한 이름을 가진 별자리가 있어요. 저도 뱀 주인이라는 말은 별자리에서 밖에 못 들어봤어요. 그다음에 또 좋은 예가 있다면 라이라가 있겠습니다. 이 라이라는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 시인들이 이렇게 조그만 하프 같은 걸 안고 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바로 라이라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전해지면서 이게 금자리가 됩니다. 중국에서 한자로 이게 금이 이제 검은고 금자입니다. 검은고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간에 사이가 좋다 그러면 금슬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슬이 좋다. 검은고와 비파만큼 잘 어울린다. 이게 비파잖아요. 그래서 금자리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로 보니까 금자리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뭐라고 이걸 번역했냐? 검은고자리라고 했습니다. 검은고자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녀성 직녀성은 검은고자리 알파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처음에 서양에서 이렇게 치는 악기로 출발했는데 모양이 완전히 다른 검은고가 되어버렸습니다. 별자리는 똑같은 별자리인데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고요. 밝은 별들은 옛날부터 나름대로 이름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아주 제법 심호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갈자리에서 제일 밝은 별 이름은 안타레스입니다. 안타레스인데 앤티가 누구에 대적한다는 뜻이잖아요. 에리스가 뭡니까? 이게 화성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마을스입니다. 우리가 주피터라고도 하고 제우스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화성에 대적하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갈자리의 안타레스라는 별은 빨간색이에요. 화성처럼 빨개가지고 이 두 별이 나란히 있으면 마치 괴물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 눈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동자가. 그래서 이게 정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점성술에 나오는 별자리입니다. 그런데 전갈자리는 황도시 비공이니까 화성이 어쨌든 2년이라도 한 번씩은 꼭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성술이 근거가 있다고 볼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그럼 화성이 안타레스하고 만날 때마다 어떤 나라는 쿠데타가 나야 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중에 별, 밝은 별 일 중에 알로 시작되는 것들 이거는 아라비아에서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찰턴 에스톤이 주연했던 영화에 보면 백마 네 마리가 나와요. 그 백마가 나오는 장면이 아주 압권이죠. 그런데 월리스라는 원작자가 그 백마 네 마리 이름을 별 이름으로 짓습니다. 별 이름을 짓는데 한 마리가 안타레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알테어, 알데바란, 리겔입니다. 전 이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백마 네 마리 이름을 별로 짓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1등 성 중에 알로 시작되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알데바라는 황소자리의 빨간색 별이고요. 알테어는 오늘날 우리가 견우성으로 알려진 독수리자리 알파별입니다. 그 다음에 미겔은 오리온자리에 있는 별입니다. 알로 시작되는 걸 다 모아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영화를 보시면 그 백마 주인공이 아랍사람이에요. 그 로마 장교들하고 신나서 매개한 사람이 아랍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랍사람이니까 1등 별 중에서도 알로 시작되는 별들을 배치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천문학자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